자 이번엔 또 우리 만능 탤런트 가수 정말 멋진 mc죠. 김영일씨 모시겠습니다. 자 즐거운 사람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요. 경량 아줌마 김예수님 준비하세요. 김재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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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물이 예고여 그 동생이 거짓말고 나를 하가운 고여 도마리 하아지 하가운 고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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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상마다 지능이 되는 무심하게 가보는 세상은 다시 안 사는 것만 경세 내 몸에 바보하던 기술은 안전해 하늘의 질전성이 벌어졌다 내 동강아 마음을 안 봐봐 우리의 오늘의 영향이 우리 하루 좋게 토일이 돼서 평양에서 평양하지만 만나서 공문 한번 다시 합시다. 네 좋습니다.